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유동규 법무장과 법무장님과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늘 저는 유동규 법무장님하고 방송 끝나고 돌아가면 화상의 대인 것 같아요.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오 이 노래 좋네요. 처음 듣는데 마치 한 수십 년 들은 노래 같으네. 옛날에 많이 유명했던 노래예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유동규 법무장님의 불꽃처럼 노래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서초동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 이유인즉슨 검찰이 지금 녹취록을 틀자 해서 재판 이재명의 재판에서 녹취록을 틀었는데 이재명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타라고요. 위례신도시에서 꽤 오래전이죠. 위례신도시에서 그걸 개발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판에서 줄곧 유지해온 게 처음에 기조가 뭐였냐면 자기는 자기 공약은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가 lh가 하는 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을 자기는 사업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위례신도시는 땅이 다 조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저 사업권 주세요 한다고 사업권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돈을 내야 지분을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spc를 구성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사업권 불가능합니다. 그때 사업권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공약을 자기가 안 세우고 제가 써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건설 그래가지고 뭘 모르고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뭐라고 그랬느냐? 사업권 확보는 지분 참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말한 이재명이 들어가는 2010년에 사업권 확보라는 건 뭐냐면 토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도서등된 토지에다가 임대주택 부지 하나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하는 부지 하나 이 두 필지 게다가 메듀바이오를 할 수 있는 부지까지 해가지고 하면 최대 세 필지 안 되면 임대주택 부지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이 두 개를 사올 수 있는 권한을 뭐냐면 사업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권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를 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말대로라면 사업권 포기를 했다. 이재명 말대로의 사업권이다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 LH에다가 계속 공무원을 보내서 우리 지분조 지분조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분 못 주겠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재명이 포기한 사업은 뭐냐면 아파트 사업권 포기했어요. 저희가 중투심사를 하면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부 돈을 빌려가지고 성남시가 그 당시에 뭐를 하냐고 그랬냐면 성남시가 정부 돈을 빌려가지고 성남시가 사면 조성원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임대주택 부지 같은 경우 특히 조성원까지 살 수가 있었는데 조성원까지 성남시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적자 보면 어떡하냐. 너 뭐라 우리 통용까지 했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나 그럼 사업 안 해. 사업 안 할게. 해서 포기한 게 2013년 5월입니다. 2013년 5월에 사업권을 포기해요. 그랬는데 우리는 도시공사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공사 조례가 2013년 2월에 통과를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 되면 첫 사업으로 위례신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땅은 누가 사? 성남시가 사서. 성남시가 땅을 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건설사로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도급계약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남시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의 깨알 거짓말 첫 번째. 이재명의 거짓말 1번. 1번이 뭐냐면 이재명이 말하는 사업권이 뭐라? 나는 그 위례신도시 전체에 LH가 하는 사업 전체에 지분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다. 이 사업권 참여였다. 그런 이야기면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LH에 찾아가서 지분조 한 문서가 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맞는데 그거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그러면 이재명이 했던 건 뭐라고요? 아파트 살 부지를 우리한테 줘. 해가지고 그거는 오케이 해가지고 진행됐는데 의원들 반대로 못한 거예요. 네.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포기한 거는 여기 뉴스에 나오는데 이미 표기한 공약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네. 포기해서 무의미하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제가 여쭤본 게 그 녹취록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거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갈대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그래가지고 도시공사는 그러면 성남시가 땅을 안 샀으니까 우리도 그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정진상한테 그러면 어떡합냐. 포기하면 그럼 우리는 하지 말까 그랬더니 너희는 그냥 해라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는 하라. 네. 하라는 거예요. 야 성남시가 보고 있지. 너희가 보였나.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도시공사 초기 사업으로 그걸 제일 먼저 진행하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성남시에서 오다만 있으면 우리는 안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 직원들 법정에서 다 증언했어요. 뭐라고 하냐. 성남시에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포기하라고 그런 말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개발본부장도 그 당시에 뭐냐면 포기했으면 안 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LH를 찾아가요. 우리 공사에서. 그럼 우리 공사에서 설립되면 우리 공사가 할 텐데. 그 공사 땅을 성남시 두규라 땅을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공무원들까지 갑니다. LH로 찾아갑니다. 니들 그러면 인허가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야. 이제 협박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LH가 주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면 이 기한 내에 이 기한 내에 그러면 계약금 넣어. 안 그러면 우리가 딴 데 팔 거야. 그래서 기한을 딱 줘가지고 하는데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해.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를 했느냐. 뭘 했죠?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힘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에서는 원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성남시가 땅을 사면. 조성원까지 땅을 사면. 그 땅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바뀐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그런 일을 해본 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한테. 그래서 남욱하고 물어본 거지. 니들 그거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남욱이가 할 수 있댑니다.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미쳤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 지금 같은 사이에는 보고 못하겠지. 그런데 옛날에 같은 남욱이 할 수 있대요.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무슨 소리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 보고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리고 나는 포기한 건데 나는 포기한 사업인데 내가 그런 보고를 받을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주장하다가 성남시가 개입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말이 바뀝니다. 그렇군요. 재판 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죠? 네. 아 땅이 아까워서 땅이 아까워서 포기하려다가 땅이 아까워서 성남토시공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까 말이랑 다르잖아. 다르죠. 아까는 하지 말라며. 포기했다며. 포기했다며. 제가 증인으로 나갔을 때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아까워서 땅이 아까워서 제가 하라고 진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자기는 하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한 줄 몰랐다. 아니 자기가 성남시장이고 자기가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땅이 아까워서 성남도시공사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민간 대장동 나무기획을 하는 거는 몰랐다. 이게 한 게 이제 이재명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건설사 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사 배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들어갔잖아요. 마지막에 호반이 돈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호반이 돈을 안 넣으면 이 사업을 못해. 그런데 마지막에 호반이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거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진상과 이재명이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정 내내 모르는 척했어요. 호반이 들어온 것도 난 몰라. 이 녹취록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죠? 이재명이 주민들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조경도 좋은 걸로 해주고 이것도 좋은 걸로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민들한테 이게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사업가를 호반에다가 팔았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호반이 한 걸 안다는 뜻이네. 그러면 나중에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이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들이 이거 봐봐요. 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들어서. 나중에 들어서. 나중에 듣긴 못 들어. 나중에 들었는지 이재명이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권을 포기한 거라서 관심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을 못 쓰고 나중에 들어서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뒤 안 맞죠?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을 들어야 오늘 녹취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녹취록의 가장 큰 건 호반건설이라는 건설사 이름이 이재명임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평소에 보고를 못 받았으면 이재명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럼 그럼 그럼. 그리고 주민들한테 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이 처음에 이게 만약에 건설사 배제하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배제하라고 했는데 유동규가 갑자기 건설사를 몰래 집어넣네. 호반을 몰래 집어넣었다? 그럼 큰일 나지. 깨야지 그러면. 그러면 유동규를 박살을 내야지. 박살을 내야지.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 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이거 위례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까지 잘했다. 대장동까지 잘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재명이 사실 이 재판에서 위례 재판에서 자기가 일관되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한다면 지금의 유동규는 존재하지 않지. 안죠.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때는 사장 아니었지요. 본부장 하다. 본부장이 감히 내가 건설사 배제하고 그랬는데 지가 알아서 호반건설을 어떻게 끼고 이걸 해? 넌 잘라. 그리고 그때 잘라버렸어야지. 잘랐죠.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 관련돼서 이재명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류가 너무 많아. 시장이 해야 되는 서류가. 시장 권한인 서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유동규가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장 찍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가? 툭 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툭 찍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부서에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부서의 의견도 묵사라고 유동규 의견으로 가요. 아니면 김만배 의견으로 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갔겠어요? 자기가 다 알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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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저수지를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이게 다 내 저수지인데. 저수지에 들어오는 돈들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럼. 아니. 그리고 그게 막말로 유동규 돈이면. 네. 내가 돈 나왔을 때 당장 찾거나 아니면 김만배가 나중에는 못 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나무가한테 나무기 쪽으로 넘기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야 장천 빨리 전화받아 해가지고 저기 하얼빈에 있는 장천이한테 불러가지고 조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렇죠. 천억이 넘는데.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천억 받기로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주네 그럼 말아야지 뭐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21년에 그러면 검찰이 오늘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요. 2021년에 김만배가 안 준다고 나중에 나무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통화 한 잔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21년 2월 달부터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통화기록이 적거는 없어. 그런데 누구께 있느냐. 정진상께 있네. 정진상. 정진상은 수시통을 한 거야. 김만배랑. 김만배랑 했죠.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좋은 자료가 증거자료가 나왔는데요. 야 그거 중요하다. 오늘 증거자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저를 신문하면서. 네. 정영학이요. 네. 뭐를 들었다. 정진상한테 2월 달에 김만배가 푸념을 하더래요. 아 씨. 정진상이 불러가지고 경기도 지사실 있잖아요. 그거 2층으로 갔대는 거예요. 갔더니 정진상이 20억을 내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20억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러면서 푸념을 하는 걸 들었다. 아 그게 증언으로 나왔어요. 네. 아니 거기 조서. 조서에. 정영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영학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녹취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말대로 성남시 공무원도 유동규를 따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도 유동규를 따르면 유동규가 시장이지.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유동규가 시장이지.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제명아 네가 내 바지 시장이었다 그러면 내가 뒤집어 써줄게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단군일의 최대 자기치적이잖아요. 네.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며. 단군일의 최대 치부다. 저 pd님 앞에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저쪽으로 좀.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동규 법무부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6년 10월 19일 성남시청 부근 회의장소에서 위례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입주민들이 조경 문제로 항의하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사업을 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이 어떤 식으로 호반 건설에 넘어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남욱 등이 섭외한 호반 건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이재명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이 녹취록에 있다. 이게 바로 유동규 법무부장이 오늘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호반이 권한이 있어요. 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경 좀 잘해요. 조경이 왜 이래. 그랬더니 호반건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결정적 증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은 몰랐어요. 도시공사가 그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건 내가 독립재산재라서 도시공사가 하는 걸 내가 시장이지만 거기 간섭을 안 하고 어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부렁이라는 게 오늘 다 드러났네. 과거의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네. 지금의 이재명은 모르는데. 과거의 이재명은 다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네.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얘기하나요? 민주당도 그렇고 또 변호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전 내정했다는 검찰 주장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녹취록이다. 왜?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을 해요. 거꾸로. 이거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IQ가 뇌용량이 그러니까 머리통은 수박통만큼 큰데 뇌용량은 수박씨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개딸들을 들으라고. 개딸들은 왜냐하면 그거를 믿어 또. 진짜로 믿는다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완전 정반대로. 저번에 그랬잖아요. 김진성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거꾸로 아 여기에 뭐 얻은 게 그게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또 개딸도 그거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수한테 쌍욕을 했는데 우리 엄마를 형이 때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믿잖아요. 그렇죠. 아닌 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형수한테 욕한 게 그 파일만이 아니야. 여러 개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욕해된 건데 이재명 말하면 개딸들은 믿어.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랑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세게 지금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언론 플레이야 그랬더니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녹취인데 마치 불리한 녹취 호방건설이 들어갔다는 걸 알았다는 식으로 지금 미리 이 녹취가 오늘 나온다고 언론에 다 흘렸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많이 왔다. 기자들이 많이 왔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재판에서 이미 판사가 얘기해요. 다음번 재판에는 이 녹취를 증거로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언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 녹취가 우리 안에 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 아침에 언론사야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녹취 그거 나오는데 주요 은행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길래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녹취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이재명이 쭈루룩 가서 민원이 있으니까 쭈루룩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 내가 그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이재명이 호방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걸 그걸 아마 주요 내용으로 볼 것 같다.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재판 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위대 재판 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뭐를 어떻게 언론 프레이를 하면 이재명 변호사들 말대로라면 오히려 틀어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기자들 많이 오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이 불러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아닌 내용이라며. 아닌 내용이면 기자들 많이 오셔서 자, 검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자, 이 녹취록을 들어보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재판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를 했대. 오늘이야말로 이거 얘기는 진짜 적반하장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 진짜 지록위마입니다. 전형적인 지록위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게 쫄리면. 속으면 이거는 진짜 IQ 수박씨야. 아니, 내용량이 속는 놈인 내용량이 수박씨지 일반적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니, 사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지가 집으로 소방건설 들어왔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방귀 낀 놈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지금 이게 방귀인데 지가 껴놓고서는 마치 남들이 꼈다는 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더 말씀하신 게 없으면 이화영 얘기도 해야 돼서. 아, 예, 예. 이화영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역시 이화영은 저기가 아니야. 이화영 변호사들은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아니야. 오늘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이화영을 보석시켜달래.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화영을 보석시켜달래, 변호인들이. 그럼 보석, 심리입니다. 보석을 할까 말까. 그런데 이화영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이화영 피고인은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갇혀서 얘기하냐. 수감생활하고 있냐. 지금 구속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 솔직히. 12월 달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화영 이제 좀 풀린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재명 얘기만 해. 이게 재판이 계속되다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하면서 재판 여기서 중단시키고 보석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보석해달라야. 아니, 이화영의 변호사가 왜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 보석을 해달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다. 없다. 이화영의 재판인데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고 이재명의 변호사만 가득하다. 그 변호사는 제가 오늘 재판 중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들을 향해서 재판장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재명 당신이 만약에 내가 이재명을 속이고 당신 말대로 내가 김만배랑 이걸 짝짝꿍 해먹은 거면 왜 나한테 당신 변호사를 보냈어, 감시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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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험 변호사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감시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당군의 최대 지적을 망친 당 장본인 아니에요. 당본인이잖아요. 도검 미리 줬고 손을 잡고 말이야. 손을 잡고. 저수지 다 해갖고. 이재명이 처 자빠져 잘 때 나는 가서 이재명 도장을 막 찍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호사를 보내? 변호사를 왜 보내? 아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호사를 왜 보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요. 보세요. 고개를, 그러니까 왜 보내 그러면 과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뚱멀뚱 도마병 같은 애. 이러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이재명 변호사들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저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강하게 오늘 질타했고요. 아, 이거 보통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화영이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 하면 이화영이 지가 지금 이재명의 완전히 이재명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득식을 대면서 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재명, 이재명 하면서 지 재판을 끌고 가다간 지는 나락으로 가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님, 이 재판 이거 2심 끝내면 이재명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들이 한 얘기예요. 아니, 자기 의뢰인은 이화영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화영 이 피고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얼마 막 하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거 2심 끝나면요. 이재명한테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보석. 이게 누구 변호사예요, 여러분. 이런 변호사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화영... 공짜로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바보라니까. 뭐, 이재명이 대통령 대회 꿈만 꾸고 있는데, 아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들 당신 지금 저기 해줄 거 아니에요. 사멸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냥 넌 못 나와, 그냥. 그냥... 너 유동규, 야, 나도 너처럼 있잖아. 그때 이재명 되면 나 혼자 놨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이화영 마누라가 더 웃기잖아요. 네. 정신 들으려고 잘 변호하고 있는 설 변호사 쫓아내고. 그렇죠. 잘 변호하고 있는 설 변호사 쫓아내고. 그렇죠. 누구예요? 이재명 변호사를 갖다 놨어요. 김용태, 옛날에 김용태 갔다가 김용태 나가고 이제는 이재명의 변호인들. 변호인들 채워 놓은 거야. 채워 놓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살다 살다가 남편 감옥 벌레는 마누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백정을 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좀 안드로메다야, 그 생각이. 우주, 전 우주적이야. 아니, 근데 생긴 거는 닮았어요. 이화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남편을 살리려면 남편의 어떤 자백도 남편이 어느 정도 인정하게 만들고 성량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신은 거기서 제발 좀 더 썩어. 그러니까 설 변호사가 지금도 나오면 기가 막혀 하잖아요. 가끔가다 회날로 나와서 이화영이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때그때 연어 운운하는 거 다 배석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지. 아니, 개딸들 니들이 궁금하면 감옥 가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검찰 출두를 한번 해보면. 아니, 검찰 출두가 아니라요.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이 되면 교도관이 한 명씩 따라붙습니다. 조사받을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외부 음식을 먹어서 물이라도 잘못 먹어서 배탈 나잖아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체에. 이 교도관 잘립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불러. 그럼 구치소에서 가. 그래갖고 조사받아. 점심때가 됐어. 어떻게 돼요? 구치감 내려가야 됩니다. 아, 구치감으로. 구치감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찰청이 가면요, 구치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들은 어떻게 하면, 다 영화 보면 버스 있죠. 법무부 써있는 버스. 법무부 버스에 타요. 그 닭장버스에 타.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올라타고 여기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딱 수갑채고 이게 옷이 있어. 정신병자들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강호봉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수갑채고 여기는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딱 타고 있어야 돼. 타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까지 하느냐? 연승까지 해요. 다른 죄수하고. 아, 네. 묶여서 묶여서 줄줄. 그래가지고 하나 자빠지면 다 자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까지 딱 해가지고 거기 어디로 들어가느냐? 검찰청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법원으로 가는 애들 내려주고. 다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법원 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쪽이 있고, 검찰총 그쪽에 보호소로. 갑자기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도 뭐라 하자면 이게 감옥처럼 방이 있어. 아, 나 처음 듣는 소리야 그거. 네, 방이 다 있어. 몰랐어요, 너 진짜. 네, 그 검찰청 1층에 방이 있죠. 독방이야?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워낙 많아서 한 명씩 다 넣어놓는 거예요. 거기는 같이 안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다 넣어놔요. 그래서 한 명씩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배치해.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침에는 기다렸다가 10시면 올라가요. 10시에 올라가요. 10시에 올라갈 때 누가 한 명씩 따라가느냐? 교도관 두 명이 올라갑니다. 한 명당 두 명씩 올라가서요. 에스코트하고 한 명은 내려오고 한 명은 남아서 검찰 앞에서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담배? 제가 지금부터 불 테니까요. 담배 하나 주십시오. 내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검찰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담배 주죠. 영화 보니까 다 주던데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담배 피게 하던데? 그럼 좀 불지 마시고 그러면 담배는 못 주니까 담배는 못 줘요. 담배는 못 주니까 안 불려면 마시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럽니다. 그렇군요. 몰랐어요. 요즘 검사님들이 직장 어떻게 잡았는데 미쳤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사님들이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왜 다녀요? 검사들이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부장검사까지는 가야 보람이 있는 거야. 보람. 뭐가 보람 있어? 뭐? 나가서 변호사 할 때 부장검사 출신. 그렇죠. 차장검사 출신. 아니면 또 뭐? 검사장. 검사장 출신.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참고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변호사 하면 얘는 그냥 변호사야. 그렇죠. 처음 변호사. 무슨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출신 변호사가 되려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밥대가 됐어. 밥대가 됐어. 점심 됐지? 영화에서는 이러잖아. 설렁탕 두 그릇하고 설렁탕 먹이잖아. 그게 뭐 사식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끔가다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주느냐? 일요일 날 부를 때. 일요일 날 부르면 거기 교도소에서 밥이 안 나와. 아니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 밥대가 되면 내려와서 굳이 가면서 교도소에서 갖고 간 도시락 같은 거 먹어요? 먹어요. 도시락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싸와요. 드럼통 채로 가져와서 배식을 해서 딱 놔둬 밥마다. 그럼 들어가면 다 식은 밥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먹든지 말든지 처먹든지 말든지 그냥 줘요. 그런데 일요일 날 부르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일요일 날 부르면 좋은데 안 부르지. 그거 줘야 되니까. 아니 일요일 날 부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일요일이면 검사가. 검사가 왜 출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짜장면, 갈비탕, 무슨 연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니 내 진짜 궁금증이 풀렸어. 난 영화 다 개굴하네. 다 굴하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뭐 숟가락? 숟가락으로 거기 옛날에 보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하는 거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땅굴 실컷 팠더니 너 특사야. 아니 저기 이거보다 이 얘기가 더 재밌다.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영화 보면 숟가락을 하나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막 겨우겨우 땅 파가지고 있잖아요. 막 흙도 바깥에 나가서 버리고 막 해가지고 저기 다 팠는데, 다 팠는데. 아 이제 너 특사야. 광복절 특사야. 근데 그날 광복절이니까 너 특사야 나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숟가락이라는 거를 쇠부치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아 그럼 뭐 뭘로 먹어야 돼요? 플라스틱 숟가락. 아 땅 못 파게? 아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숟가락 쇠 같은 거 있으면 찌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위험하지. 상대방을 찌르거나 흉기를 갈 수 있는 것들은 절대 거기에 휴대가 못합니다. 그렇군요. 손톱 깎기도 깎고 반납입니다. 그것도 날카로우니까. 아니 손톱 깎기도 하다 못해 깎고 반납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자 아이고 다음에 또 얘기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개딜들이 교도소 안 갔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 뭐 연어를. 거기 예를 들어서 김성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화영 교도관 따로 있었겠죠. 김성태 교도관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암구수 교도관 따로 있죠. 이 세 명의 교도관이 한 명만 본부로 가서 검찰이 뭐 줬습니다 하잖아요. 그 검사 잘리고요. 이 나머지 두 교도관 만약에 보고 안 했죠.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교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본부에 그 즉시 보고해야 돼요. 그 즉시 보고 안 했는데 다른 교도관이 와 보니까 이상한 상황이야. 그럼 그거 날아가요.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렇죠. 아까 뭐 거꾸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 성향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다고 내가 봤다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눈이 몇 개고. 눈이 몇 개인데. 입이 몇 개인데. 입이 몇 개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교도소를 가봐.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걸 가서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가보라고. 좋은 경험. 좋은 경우. 좋은 경우 아니에요. 아니 가보라고. 권하시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궁금하면 가보라고. 그런데 그거 가면 정말 인생이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왔어요. 지난번에 지금 이화영 재판은 어떻게든 죄가 없다. 그래야 이재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화영은 잡범이니까 사실 어떻게 되는 상관없지만 이화영 재판은 어떻게든 지금 뒤집어야 이재명이 사니까 이 좌파 매체들과 좌파들이 그렇게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갔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선전해뒀어요. 지난번에 김성태 불렀을 때 사실 김성태는 자기가 직접 이호남과 뭐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호남이 어느 호텔에 있고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오늘 방용철 그러니까 저기 저 부회장. 부회장. 상관없는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이호남과 김성태가 만났다라는 증언을 아주 세세하게 하더라고요. 세밀하게. 왜 그러냐면요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호텔을 까먹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귀찮은 기도 하고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렇게 된 건 맞아요. 이렇게 정도로 한다면 이제는 열받았어. 형제가 아니라는 걸 유동규처럼 깨달았어. 김성태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낸 거예요. 아 네네. 그날. 그날. 왜냐하면 오전에. 박상현 검사 소추 탄핵소추 청문회.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나와가지고 깰끌끌끌거리면서 형제랑 20년 동안을 도와준 김성태를 생양아치를 만드는 걸 보고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네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화영이가 참으니까 끝까지 참을 줄 알았나. 이 멍청한 이화영은 정말 형제같이 생각했던 김성태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화영이가 한 3억 정도 벌금이 나왔잖아요. 벌금. 그것도 내주려고 그랬대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의리가 있네요. 의리를 끝까지 지켜요. 조폭 출신 얘기하지만 이화영같은 진짜 양아치 정치인보다 훨씬 낫네. 그런데 국회에 가서 이화영이 김성태를 생양아치로 만들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입니다. 멍청 뚱뚱하게 가지고 재직을 신고 갖고 안경만 쓰면 딱 완전 저팔기 같이 딱 해가지고 에이 그거 선생님 거짓말입니다. 에이 제가 그거 그거 아닙니다. 이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방영철 부회장이 와가지고 오늘 세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법정 증언으로 다 쓰일 거고요. 이재명이 결정적인 것으로 이제 오히려 김성태 때보다도 더 보강된 겁니다. 그렇죠. 한 차원 더 보강된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보강된 증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죠. 이재명 너 이제 큰일 났다. 쌍방울이 제가 옛날에 제 책에도 나오는데 김만배가 처음에 권순일 대법관 작업할 때 권순일 대법관이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저한테 이런 말 했다고 그랬죠. 야 니네 그 쌍방울하고 쌍방울하고 저 이화영이 해가지고 저기 그 권순일 대법관 작업하고 있다며 김만배가 바로 유동규 본부장한테 한 얘기죠. 네. 그렇죠. 김만배가. 그래서 제가 정진상한테 확인 전화했잖아요. 형 쌍방울하고 저 이화영 통해가지고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팩트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쌍방울도 이제는 이야기할 거다는 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바카스병으로 가져다주고 그 돈을 가져다주고 하면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전에 김만배가 하기 전에 쌍방울하고 이와영이 먼저 하고 있었다. 먼저 하고 있었다. 쌍방울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까지 다 털어놓을 거다 이제. 이와영이 깨갱한 게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이와영이 김영태 변호사한테 지금 김성태 회장이 큰 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김영태가 묻죠. 재판 거래? 재판 거래 괜찮아. 그랬더니 재판 거래도 있고 법원 의미도 있고 정치 자금 끝 광장 도 있고 세 가지를 연달아 사면 타로 다 자백을 해요. 김성태가 다 했어.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제 이야기 할 거다. 맞아요. 저기 김만배가 하기 전에 내가 이미 권순일을 구워 쌈으려고 나섰다.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권순일이 이제는 더이서 빼박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영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판 거래도 옛날에는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들어가지고 정진상한테 확인한 정도였잖아요. 이제는 직접 로비한 대상이었던 김성태 입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직접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양상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끝났다. 이제 확실하게 끝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게다가 이번에 15일 날 11월 15일 날 이재명 유죄 나오는 순간 민주당의 대변역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나는 내가 그랬어요. 이재명 변호사 쪽으로 보면서 나중에 남아있는 게 몇 명이 될지 궁금하다. 내가 그랬어요. 재판장에서. 지금 이재명 옆에 붙어있는 변호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재명 옆에 몇 명이라도 남아있을까. 그 전관들을 어떻게 이재명은 그렇게 전관을 철폐해야 됩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전관 변호사를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지난번에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그렇죠. 대법원 판결 맞을 때도 다 전관이야. 대법관 출신부터 헌법재판관 출신부터 그런 자가 정치 국회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전관들의 전관 그런 예우 이런 거 하는 걸 아주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연습 때가 더 할게요. 연습을 더 하고 오겠습니다. 성대모사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연습해서 내가 이제. 관찰력과 이 목소리의 미묘한 성대의 떨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과 함께한 세월이 원투예요. 지금 한 몇십 년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렇죠. 제가 그건 안 따라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마지막 질문. 이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 아니. 그러니까 리오남이 그렇게 필리핀 에 없었대. 그런데 방 부회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안 쓰고 있었으면 안경을 껴 고 조그마한 송가방을 갖고 왔고 70만 달러는 위스키를 구매할 때 주는 캐리어에 담아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 상세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이거 빼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 이거를 이야기할 때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신빙성. 탄핵할 수가 없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유동휘 법률장님이 신빙성이라는 전문용어를 쓴 순간. 꼬난. 꼬난TV님이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용어. 우리 이 방송은 멸콩TV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기리면서 만든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얘기도 하나 하면 제가 김혜경 얘기 어저께도 했지만 유동휘 본부장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어. 김혜경이 최후 진술 아주 골 때려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1. 판사님 이번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자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1. 아니 이게 자그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한테 이재명 마누라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요. 판사 앞에 이재명 앞에 이재명 마누라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그랬구나. 이재명 마누라가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개딜들이 볼 떨리는 소리가. 아니 단체로 볼을 흔들렸으면 창문이 흔들렸겠네.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떨더라니까. 그럼 이재명 마누라라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김성태 마누라라고 그래야 돼요? 이재명 변호인들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요? 어딜 감히 우리 아버님 부인. 고개를 탁 숙이더라고요. 영부인을. 고개를 탁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해. 자그마한 사건 얘기만이 아니라. 그럼 마누라로 마누라로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김혜경이 한 얘기 중에 더 볼 떨리는 얘기가 있어요. 판사한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하고 전제를 한 다음에 보좌하는 분들한테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딱 들은 순간. 아니 법적으로 김혜경이한테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배소연이한테 잘하겠다? 아니 배소연이 자기 보좌하는 걸 싫토로 하네. 배소연은 보좌할 의무가 없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인데. 그 당시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렇죠.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 왜 보좌합니까? 그렇죠. 조명현 씨도 보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를 보좌하는 분들한테 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뭘 보좌를 받아? 그렇죠. 그렇죠? 찐 마누라가 씨. 나 지금 막았다고 해서 지금 왜 이래.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찐 마누라가 씨. 아랫말라. 뭘 보좌. 아유 징말라.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그런데 보니까 아까 유동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게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 누가? 김동연이. 김동연이 문재인이 한번 찾아갔다가 완전히 지금 어깨가 그냥 쭉쭉 올라갔나 봐요. 보니까 친문 비명 잇따르게 계속 영임을 하고 있네. 물론 옛날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인데 어찌 됐든 다 거두고 있어요. 경기도가 계셔서 알겠지만 자리 많잖아. 많죠. 기관장만 72명이에요. 72개 자리가 있어요. 72개 자리.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으로. 저는 거기에서 서열 두 번째 자리를 하는 거죠. 와. 경기도관광공사가 서열 두 번째예요. 경기도시공사. 서열 원래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예요. 원래 공사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또 하나 있어요. 항망공사. 항망공사도 크지. 그때 당시에 저기 이하경인가? 나보고 항망공사 갈래 도시공사 갈래 그랬는데 내가 항망공사 안 갔지요. 왜? 귀찮잖아요. 내가 항만을 뭐 알아야지. 아하 그렇군요. 항만을 모르잖아요. 항만을. 안 그래도 그런데 관광공사를 내가 부하들이 관광공사 가려는 거야. 야 어디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편안한 데 가서 해외 여행도 가고 관광공사 가면 맨날 해외 간대요. 그래? 내가 그럼 관광공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광공사 간 거야. 해외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아니. 관광 다리나 그랬더니 하필이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이거 2019년대에 코로나19 와가지고 정말. 아니 재수 없는 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왜 하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이 됐는데. 아니 코로나가 유행을 해. 코로나19 왔잖아요. 아니 외국 나와서 경기도 관광 얘기 좀 하고 말이야. 그것도 시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하셨어 그럼? 그냥 관광했어요. 관광공사 사장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이렇게 관광을 하는구나. 막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디든 갈 수 있어. 전세계. 관광공사 사장. 게다가 비즈니스로. 다 비즈니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규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관광공사 사장. 그래가지고 딱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딱 비즈니스만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후임을 황교안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황교안이 아니고요. 황교안 총리님 아니고요. 황교인. 아 아 아 아 황교인. 황교안 내가 왜. 마칼럼리스트 황교익. 아 황교익. 참 황교익. 황교 아니. 황교안 총리를 얘기를 했는데. 정말 큰일 나. 큰일 나 소리. 황교안. 이렇게 웃어본 건 처음이다. 네. 황교안 대표 죄송합니다. 황교익. 황교익. 마칼럼리스트라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말했죠. 쫄리면 목소리가 높다. 아까도 완전히 뒤집어버렸잖아요. 쫄리니까. 쫄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직권 플랜 본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직권하는 것처럼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무정부 후에 이재명 시대를 미리 준비한다. 뭔 소리입니까? 개소리인데. 개소리죠. 개소리인데. 뭔 소리. 희망이가 절망하는 소리죠. 라는 소리. 아니. 그거는 두르는 소리예요. 아니. 개 언어도 다 습득을 하십니까? 그거 저기. 그거 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시는 게 많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동물을 좋아해서 예전에 동물 조련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걔들이 우우우우우 하는 거는요 친구고 외롭다다 어디를 어디 있어 늑대들이 식구들을 밤 되면 찾는 거예요 보름달 뜨면 하울링 하잖아요 하울링 하는 게 나 외로워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울링이 식구들 나가면 걔가 하울링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돌아와 나도 데리고 와던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정도 맞습니다 개소리인 건 맞는데 어찌 됐든 무죄 여론전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죠 그러게 그러시게요 아시는 게 맞는데 그거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없어 쓸데없는 것만 너무 많이 알아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필요가 없어 인생 살면서 도움이 안 돼요 유튜브 도움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상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과목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원래 과목겠어요 경상도 남자잖아 그래서 사람 보면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말해 묵자 자자 자자 아는 뭐 이런 거 딱 세 마디만 하는데 감옥에서 독방 1년 생활하니까 사람만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디 말할 사람 없나 교도관한테도 붙잡으면 한 시간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왔더니 천직을 만난 거야 나왔더니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 이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갖기는 이거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그 욕구에 딱 그 자팍 다식한 것을 딱 실어내면 뭐 크리에이터 한 백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늘 듣는 말이 그거예요 생각보다 똑똑하다 솔직히 그런 얘기를 누구가 쓰시더라고 많이 써요 얼마 만에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이 기준이 뭐였는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 기준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럼 무슨 생각하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인데 사실 북한 문제 참 또 많이 관심을 두시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중앙일보호는 단독기사인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런데 10대 초자 총알바지로 팔아넘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시다시피 진짜 전력은 그래도 한 10년 이상 거기서 있던 그런 군인들 이런 진짜 전력을 보낸 게 아니라 그때 바로바로 군이 입대한 10대 초년병들을 지금 러시아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 인민군처럼 완전히 무슨 고기 분쇄기 작전 사람으로 그냥 훈련도 안 시키고 러시아 군인들 다 훈련을 시키고 막 도네스 그나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우스베키산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인민군이든 아니면 북한군이든 간에 10대들이 가서 지금 총알바지로 다 활용되는 걸 보면 진짜 이거 화가 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깔아있었기 때문에 어린 주민들 희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목숨을 지금 말하자면 지금 2,500만으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김정은의 전부 다 그냥 말하자면 종들 그렇죠 그렇죠 노비죠 노비 노비입니다 노비 네 맞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을 한번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골때린 얘기가 저는요 태양절 김정은 생일이니 김일성 생일이니 김정은 생일이니 이런 생일날 그래도 그 생일날만큼은 전 주민한테 뭐라도 하나 옥수수 하나라도 지워주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거꾸로 전 주민한테 선물을 받아요 북한군 전 주민들이 김정은 생일날이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받쳐야 돼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할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뽑아서 당성 점수 높게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당 들어가는 게 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52개의 직업군으로 나뉜데요 계급군으로 계급군으로 그러니까 152등급에 속하는 사람이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농민하고 저 광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최하 천민이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안 시키는 거예요 농부 집안 광부 집안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안 시키는데 정말 정말 골때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골때린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 기쁨조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기쁨조야 그래가지고 내외빈이 오거나 아니면 북한의 고위층 오면 몸 받쳐가지고 몸으로 몸을 던지고 이런 한 사람들이 조가 있고 아니면 악기 달아와서 기쁘게 하는 조가 있고 춤추는 조가 있고 네 만수대 뭐 그래가지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얘들이 뽑히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선망의 직업이라며 선망의 직업 먹고 사는 이게 가족들까지 먹고 살게 한다 그러다가 이제 임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네 진짜 삶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개딸들 살아봐야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은 네 반공주의자가 되고 네 책으로만 읽은 것들이 공산주의자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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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들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유동휘본부장님이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순간 골프여신님 뿌행님 호시절님 꼬난TV님 갈라유님 아주 릴레이 꼬리잡기 릴레이 지금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 얘기와 그다음에 아까 감옥 교도소 구치소 구치감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이거 방송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유동휘TV하고 아니 유동휘TV하고 멜콩TV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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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다른데 지금 크리에이터들은 네 그죠 네 감옥을 안 가봤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구치소나 구치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오늘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자 전환 말씀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